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동훈을 상대로 무슨 공작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습니다. 그 정도 급이 되는지. 만약 여권에 회유가 있었다면 그런 정치 공작은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른 입을 열기 바랍니다. 페라리하고 차가 다섯 대라고 그러고 배가 26층이래요. 유엔 빌리지 거기에 70매덕짜리 집이 있대요. 이게 좀 이상하다. 법,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공작 의혹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신 밥과 당신 술은 당신 돈 내고 먹어라. 이게 이 법 취지라는 거였습니다. 가장 눈부신 집단은 언론인 홍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업자 돈으로 유럽에서 호화 요투를 즐기고 같은 조선일보 간부들이 고급 스카프 따위를 선물 받아서 무리를 일으킨 게 그리 오래전 일이지 않습니다. 언론인 직능 단체들은 지금 뭐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안영춘입니다. 오늘은 수산업자 김아무개 씨 사건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명함에 찍힌 직업은 부림불산이라는 수산업체 대표지만 본업은 사기꾼이라고 봐야겠죠. 부림불산도 유령업체고요.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지만 현재 그 사건은 격가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 씨를 둘러싼 김영란법 위반 사건이 본령이 됐습니다. 이건 아직 관련자 조사도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개요부터 압축적으로 짚어보죠. 김 씨는 이미 사기죄를 한 차례 복역했습니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했고요. 2019년 부림불산을 차리고 재력가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불과 2년 전이죠. 손동오징어라는 말을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배위에서 급랭시킨 오징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 벌게 해주겠다고 7명한테서 1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기치려면 인맥을 과시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나 봅니다. 잘 나가는 정치인, 검사, 경찰, 언론인. 인맥은 흔히 네트워크, 즉 거미줄 같은 것에 비유하는데요. 김 씨가 인맥을 키운 과정은 거미줄보다는 솜사탕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탕 한 숟가락 부어서 실처럼 뽑아내고 둘둘 말아 수십 배로 키우는 게 솜사탕이지 않습니까? 굴비에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 검사, 경찰, 언론인들을 굴비 엮듯이 한두름에 엮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야구의 사이클링 히트 같기도 합니다.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치는 것 말입니다. 짧은 시간에 정치인, 검사, 경찰, 언론인을 동지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원한 수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사 대접 그리고 온갖 금품 공세였습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이 그의 사기 행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단선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들 김 씨가 호가호의하도록 방조한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속된 말로 병풍선다 하는 표현이 딱 맞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돌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동훈이라고 얼마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 노릇을 정말 짧게 했고 딱 열흘입니다만 그 직전에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이입니다. 그 이동훈이란 사람이 이 사건,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권, 정권의 사람이란 사람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습니다. 공작입니다. 사건을 돌연 현 정권의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는 발언입니다. 사기꾼 김 씨가 특별 사면을 받은 걸 두고도 야권에서 현 정권과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거의 힘을 받지 못했죠. 그것에 비하면 이동훈 씨 주장은 몇 단계 점프를 한 대단한 수위의 음모론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동훈의 셀프 공작 같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동훈을 상대로 무슨 공작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의 중량감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중량감이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살짝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는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 정치라고 비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법,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공작 의혹이기 때문에 의혹 자체로 굉장히 거대한 겁니다.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정권을 도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다니 충격적인 사안이라면서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그러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권에 회유가 있었다면 그런 정치 공작은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후 폭풍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골프채 때문에 그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한국사회 전체에 너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예단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동훈씨가 그 여권, 정권 사람이 누군지 먼저 밝히는 게 순서이겠습니다. 얼른 입을 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대개 대형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이름이 붙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는 아직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름이 없습니다. 화려한 등장인물들만 놓고 보면 게이트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죄질이 고만고만한 사건 내용으로 보면 과분하고 민망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 뭐라 이름 붙이기도 애매한 이 성격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입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등장인물들을 그룹별로 짚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인입니다. 홍준표, 박지원, 김무성 세 사람이 등장했죠. 거물급이라 해도 손색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김씨와 한두 번 식사한 것 말고는 없다고 해명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만났을 때 페라리하고 차가 5대라고 그러고 상속을 받은 게 배가 26층이래요. 유엔 빌리지 거기에 70몇억짜리 집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럼 명함을 한 장 주라고 해서 받아보고 그 명함에 있는 포항의 본사를 확인해 보니까 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엉터리인 줄 알았죠.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는 김씨가 고급 수산물을 선물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뒤라면 자택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통상 선물이 오면 구두 보고만 받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른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심지어 딱 할 지경입니다. 친형이 김씨에게 속아서 86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니까요. 해명이 사실이라면 정치인이 사람 만나 식사한 걸 문제 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기꾼인지 아닌지 미리 면밀히 살피고 만나라고 주문하기도 쉽지 않죠. 만남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병풍을 섰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들이 능동적으로 김씨를 만난 게 아니라면 도대체 김씨가 어떤 경로를 타고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중시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박지원 원장은 전직 국회의원이 인터넷 언론을 하고 스포츠계회도 활동한다면서 김씨를 소개해줬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홍의원과 김 전 의원은 각각 다른 언론인한테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언론인이 개입돼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새 정치인 못지않은 위상을 가진 인물은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상징성이나 그의 능동적 행태는 위의 세 사람보다 더 무겁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역사 한가운데 섰던 인물인 거죠. 그런 사람이 김씨한테서 고급 외제차를 빌려 타고 여러 차례 고급 수산물을 제공받고 스스로 후배 검찰 간부를 소개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도 특검에서 물러나고 후배 검찰 간부도 강등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만 참 이상합니다. 사기꾼을 처벌하는 직업에 오래 종사했으면 사기꾼을 식별하는데도 호가 나 있을 것 같은 이들이 왜 이토록 쉽게 사기꾼과 돈독한 금품관계를 맺었을까요? 저는 검찰의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검과 부장검사가 스폰서를 양질의 후원자일 거라고 믿어서 접대받고 금품 받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정반대로 상대가 구린대가 있으니까 이를 역이용하는 겁니다. 적과 동지는 백지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언론인이 등장하죠. 사기꾼 김씨를 박 전 특검에게 소개한 이도 역시 언론인이었습니다. 앞서 정치인들을 소개해 준 이 가운데 한 명과 동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언론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명이 널리 공개된 언론인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입니다. 둘 다 조선일보 본사나 관계사 소속입니다. 이들보다 뒤늦게 알려진 언론인은 중앙일보의 이 암흑의 논설위원과 TV조선의 정암흑의 기자입니다. 세 명이 사실상 같은 회사 소속입니다. 소속사가 같거나 같은 계열사인 경우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소속사가 다른데요. 이동훈 씨나 엄성섭 씨와 전에 국회를 함께 출입하며 대단히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자사회에서는 소속사 못지않게 출입처로 끈끈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기꾼 김씨가 한 사람만 뚫었으면 소속사를 통하든 출입처를 통하든 그 다음 연결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이 언론인들은 골프채니 외제차니 심지어 학비까지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동훈 씨는 취재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골프채 세트가 아니라 아이언이었다. 선물 받은 게 아니라 빌렸을 뿐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엄성섭 씨는 아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어떤 입장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언론인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실 훨씬 결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월간조선 취재부장 출신 송아무개 씨입니다. 대단하기로는 앞에 네 사람은 송씨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부산지역 일간지 기자로 시작해서 월간조선으로 적을 옮긴 뒤 취재부장을 지냈고 퇴사 뒤에는 어느 대학 겸임교수며 시사 토크 프로그램 패널이며 이런 걸 하다가 몇 차례 총선 출마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예비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면서 사기꾼 김 씨를 감방 동기로 알게 되죠. 결과적으로 천재 1위였습니다. 그 만남을 계기로 이 구차하고 남루한 대서사가 시작됩니다. 송 씨는 사기꾼 김 씨를 김무성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에게 소개한 장본인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김 씨를 소개해줬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에 경질된 포항 남부경찰서장에게 김 씨를 소개해줬고요. 김무성 전 의원은 김 씨를 이동훈 전 논설의원에게 소개했습니다. 새끼치기가 대단하죠. 그런데 도움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성이 있을 때 품아 씨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걸로 정리하자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정치인, 검찰, 언론인은 하나같이 품아 씨 관계로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꾼 김 씨의 불인물사는 주소지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이라는 한적한 도농지역입니다. 실체도 없는 유령업체입니다. 그런 그가 전국구 인맥, 중앙인맥, 야구의 사이클링 히트 같은 인맥을 짧은 시간에 형성했습니다. 지역 토착 사기꾼 한 사람의 경이로운 행적을 보노라니 영화 캐치미 이프 유켄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에서 리어나도 디케프리오가 연기한 희대의 사기꾼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기꾼 김 씨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디케프리오의 사기 행각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인공이 가짜로 행세했던 항공기 기장에 대한 미국 사회의 선망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지만 또한 그의 천재성이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기꾼의 천재성이죠. 반면 우리의 사기꾼 김 씨는 대단한 개인기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설을 위조한 걸 보면 조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대신 김 씨에게는 결정적인 귀인이 있었습니다. 월간조선 출신 소홍아무개 씨죠. 감방에서 송 씨를 조우함으로써 김 씨는 일사천리의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 사회 권력집단 특유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적 네트워크가 경부고속도로보다 훨씬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된 것입니다. 송 씨는 고속도로의 첫 톨게이트였을 뿐 아니라 여러 구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단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그들 내부뿐 아니라 외부와의 경계, 즉 탄탄해 보이는 울타리가 정작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면서도 희화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 출발은 사기꾼에 대한 인후보증이었습니다. 카르텔 내부의 인후보증은 사기꾼 김 씨가 인맥을 넓혀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끼리끼리 얼마나 서로를 믿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더구나 사기꾼이 대단한 유력인사들에게 드린 비용이 막대했다거나 거대한 이권을 두고 서로 짬짬이를 했다면 그나마 덜 민망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관찰 결과입니다. 고급 수산물 선물 받기, 고급 외제차 얻어 타기 이런 걸 소박하다고 해야 할까요? 김영란법의 정식 이름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 제정에 앞장섰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스스로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신 밥과 당신 술은 당신 돈 내고 먹어라. 이게 이 법 취지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 대단한 유력인사들이 더치페이가 싫어서 사기꾼의 병풍을 선 건 아닐 겁니다. 권력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속성이 있다는 건 망고불변의 법칙 같습니다. 김씨가 제공한 선물, 보기에 따라 허박할 수도 있지만 대접받기 원하는 그들의 욕망을 물에 적시듯 살짝 충족시켜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죠. 사기꾼 김씨가 거짓으로 한껏 과시한 재력에 빨려든 거겠죠.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주장은 의미심장합니다. 세트도 아니고 아이언만, 그것도 선물 받은 게 아니고 빌린 거지만 나는 권력의 암투에 의해서 국사범이 되었다. 이 부조리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사회 권력집단 여러 부문과 층위를 관통하고 있는 민낯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치인, 검찰, 경찰, 언론인 가운데서도 가장 눈부신 집단은 언론인 혹은 언론인 출신들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숫자로도 언론인이 가장 많고요. 사기꾼 김씨가 카르텔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첫 번째 문을 연 것도 바로 언론인 출신입니다. 일단 문이 열리자 인맥의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언론인들이 김씨와 관계를 맺고 금품을 받는 능동성도 정치인, 검찰, 경찰 같은 다른 집단을 능가합니다. 금품의 성격은 참으로 실용적이기까지 합니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업자 돈으로 유럽에서 호화요투를 즐기고 같은 조선일보 간부들이 고급 스카프 따위를 선물 받아서 무리를 일으킨 게 그리 오래전 일이지 않습니다. 면맨한 계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이 권력 카르텔의 핵심이 아니라 어릿광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바쁘게 품앗씨를 하고 유난히 실용성 있는 금품을 받는 게 아닐까요? 이걸 생계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저 딱 자기 수준에서 대접을 받은 겁니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더없이 부끄럽습니다. 대대적인 자정운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인, 직능단체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영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